우리 화사관의 효과가 최고다. 여기 위에 잔잔한 펴도 예쁘고 이렇게 한 침대씩 빼고 거는.. 진짜 예쁘다 이게 반짝임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저 풀림보 직원이에요? 반짝임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제가 원하던 딱 그 동골동골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인기가 제일 많다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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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소 스마일 한 번 더 축하한가고 축하한가고 하나 둘 축하한가고 박상구 박상구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가만히 입고 네 좋아요 고맙게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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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 염색상 두 분 엄청 화려거든요 태풍 보는 날씨에 깔끔하게 적자가 있고 조수석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어 진짜 뭐야 뭐야 내가 셀프에 있잖아 박상구 입장 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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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신부 만점 여행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 생일에는 꼭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여행가서는 일하기 금지 브이로그 금지 남편에게만 집중하고 노트북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아내를 위해 알찬 여행계획과 함께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 사진을 많이 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태 あ아내서 아내를 받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너무 많아요 너는 너무 많아요 남편이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게 imon and the new love 함께 빌수록 마지막으로 눈에 감사드리고 눈에 감사드리고 눈에 감사드리고 나의 향수 있게 눈에 감사드리고 눈에 감사드리고 눈에 감사드리고 눈에 감사드리고 눈에 감사드리고 고맙도 사랑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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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니 아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귀여워 손! 고맙습니다. 이쪽 손! 고맙습니다. 하이파이브! 리치 손! 그렇지. 이쪽 손! 그렇지. 하이파이브! 아이 잘했어. 자, 안심. 맛있지? 내가 먹어도 맛있지? 안 돼, 안 돼. 너 지금 두 개나 먹었어.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두 개나 먹으면 돼. 으san 가위받음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